오늘 은혜받고 승제될 하느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인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안문자슴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려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안문자슴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문자슴을 쳤더니 요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을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각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승하근데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다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쉬폴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폴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오단각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서 있는 그의 성업에 장사 되었더라 아멘 끝을 보고 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끝을 남기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가 작가이자 목사인 마크 부케노는 그가 쓴 열렬함이라는 책 머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또 우간나 국경에 부시아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두 나라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한쪽 끝은 케냐에 있고 또 다른 쪽은 우간다에 있습니다 마을은 케냐도 아니고 우간다도 아닙니다 만약 한 사람이 케냐에서 우간더로 들어가려면 일단 케냐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간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시아라는 작은 마을을 통과해서 다시 우간다 국경을 넘어가야 합니다 부시아는 경계 지역입니다 마크 부케는 현대 많은 그리토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자녀인데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중심 11장 성공중심의 불신자 상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행하지도 않고 경계 지역에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 지역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시아 마을에서 살이나 범죄가 일어나면 케냐와 우간다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계 지역입니다 우리도 하느님 세상과 하느님 나라 어느 경계 지역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은 길라악과 에버라임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직후에 이스라엘 형제의 지파사에서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족 속을 징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동족 에버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그들이 암몬과 싸울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시계하며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상하게 또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분동하여서 길라악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길라악 사람들은 이 나루트에서 4만 2천명의 에버라임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군대 개수를 볼 때 이 수치는 아주 한 지파의 전체 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이방 민족을 이긴 큰 승리의 이면에 또 이스라엘 내부의 비참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어두워지면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지면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봄으로 각인뿔이 체질 되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지기로서 강단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서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입다에 대한 에브라임의 시기입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면서 입다를 공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평과 원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유익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선과 싸워 건너갈 때 어째이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암몬 족속을 패배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고 격려하고 감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익이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불만의 정도가 아니고 입다와 그의 가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위협이오 협박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 때에도 그들은 화를 내며 자기네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시배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말기에 설적 끼워서 전쟁을 해놓고는 기도원에게 자신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마치 자신들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샘색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들과 맞추지 않고 조그마한 공을 과대평가하여 마음에도 없는 말로 그들을 대우해줬습니다 이것은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기도원은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예 전쟁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왜 자신을 부르지 않냐고 따짐으로 입다는 철저하게 여기에 대응을 합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대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요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는 자신이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에브라임에게 분명히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형제의 흥평과 수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입다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길라스의 승리에 대한 어떠한 불평이나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자존심과 명예만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극히 미약한 군대를 이끌고 생명권 싸움을 하여서 승리했습니다 입다는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아닌 하느님께서 돌림으로써 에브라임 지파와 화해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서 건 전쟁에 입다를 사용하심에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입다의 화해 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파국을 일으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교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평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길라 사람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길라의 약점을 끄집어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계속해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서 도망한 근본도 없는 자들이라고 길라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서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도망하는 자 원문의 팔레터라 하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 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길라시 에브라임의 복속된 조그만 지파이면서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국가를 세월했다는 의미로서 더 이상은 하느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길라에서는 이러한 군력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석의 26장 29절에서 보면요 길라 권민은 분명히 에브라임이 아닌 문하세 지파의 한 분파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형제인 문하세 지파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결국 암몬을 격파한 후에 길라 사람들은 각자 생활 터전으로 돌아갔으나 입단은 다시 군대를 소집하여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 형제의 부당한 비판에 대한 입단은 에브라임을 공격하였고 또 에브라임은 패배하여 문하세의 중으로 잠적하였습니다 문하세에 숨은 에브라임은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승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폴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을 패배시킨 길라 군사들은 에브라임이 테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요단 나루터를 장악을 했습니다 이 잡아 지키다 이 말은 잡다 취하다 이런 뜻으로 군사적인 요충지를 점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루턱엔 얕아서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악을 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길목을 딱 지키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딱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에브라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요단 나루턱을 지키게 하여서 언어로 검열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투리처럼 특징한 발음을 잘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10볼렛을 10볼렛이라 합니다 10은 수인데 이 사람들은 수위를 못하고 그냥 10볼렛이라 합니다 그걸로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0볼렛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찾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경상도에서는 쌀을 쌀이라고 했다고 쌀이라고 그러죠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길랏의 전쟁은 길랏 사람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의 죽은 사람이 무려 4만 2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만한 숫자면 에브라임 집회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갈라데스 5장 15절 보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시기와 질투는 결국 도망자여 패배자라는 처지가 됐습니다 언제나 불평이나 비난을 좋아하면 결국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신 일에서 대한 불평과 질투는 죽음만을 부를 뿐 아니라 또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가정의 모든 일에 행하시는 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여 십이대 병달 받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림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정말 끝을 보고 사는 지혜로 하님의 백성답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난에 덜어보내시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가정과 교회 또 모든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서 있는 그의 성업은 성업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남은 한 가지 우리는 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사입장 8절에 보면요 풀은 마르나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의 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한 해 동안 21년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조용히 되돌아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원단 강단 말씀에 성취의 삶을 살았는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2장인 본문의 교훈은 교만치 말라는 것입니다 자문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의 끝은 폐망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본시 하느님이셨지만 도리어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성기는 자가 됨으로써 하느님께서 그를 높여 만행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겠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거저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고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앞에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2월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모든 일에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끝과 시작을 하느님의 최고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기에 오직 윌선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서 누림으로 최고의 기쁨을 남기는 그릇을 준비하여 하느님의 완벽한 응답을 담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릇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고싶은 산роб기 제작지 hogy 이제 그중이 칩 그리고 또한 관리